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2차 전지주 잠시 쉬어가나 했는데 다시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주 다시 한번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에 최인성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뭔가 하나 제스처를 준비해 왔는데 신나는 금요일 불타는 코스닥!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에코프로의 덕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곤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승이 오전에 끝났단 말이죠. 오후에는 좀 잠잠했던 시장이 되는 바람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진입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고 오히려 진입했다가 조금 손해를 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님, 오늘 코스닥 시장의 대장을 에코프로가 주도하면서 황제주가 다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다음 주에도 황제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주 돼봐야 알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너무 핫한 종목이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다음 주에도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단정 지어도 될까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2차전지의 흐름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관련 주들의 움직임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2차전지 이후에 나올 후속 테마들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테마들이 바로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에요. 아직까지 국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관의 심의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SK와 LG 앞마당에 넘치게 뿌려져 있는 폐배터리들이 수거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2차전지 화랑이 될 텐데 아직까지 2차전지 생산 라인조차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인성 전문가의 차트 보는 법 시작할 텐데요. 매일 말씀드리니까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지지선 뭡니까?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면 언제든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은 무엇이냐? 주가가 상승하다가 부딪히고 상승하지 못하는 자리를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주가가 저항선보다 높이 있다면 언제든 매도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게 되는 구간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황금색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인 수평선 그 다음에 검은색 지지와 저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싸움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검은색 수평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은 모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메가토르의 수평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이를 의역해보자면 메가토르기법의 선에 주가가 닿았다면 핑크색의 지지선 아래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차트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토르기법은 간략하게만 가겠습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하시는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기준봉으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2차 상승 자리를 찾는 건데 그 찾는 방법을 기준봉으로부터 캔들 두 개 또는 세 개로 파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개 또는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두 개 또는 세 개가 기준봉이 뜬 이후에 기준봉이 첫 번째 날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날이 두 번째 봉일 것이고 한 번 더 날짜가 지나면 이때가 3일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날에도 토르기법에 황금색 빗기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루 더 지나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종가 베팅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 종가 베팅 하루에 10분만 매매하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분만 매매한다는 것에 많이들 의아해 하실 텐데 이게 바로 토르기법의 장점입니다. 종가 베팅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은 제 기법에 대한 설명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봉 평소보다 큰 폭에 상승을 한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전일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 날이 아닌 3일 차에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이 떴다는 거죠. 그러면 이날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빗기중이 다시 떠 있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비중을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 매수했던 금액 그대로 이어서 가져가면서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겠지만 물론 빗기둥이 뜨기 이전에 수익권에 오시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추가 진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빗기둥이 떴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날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면 매수가 안 되셨을 테니까 판단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셨을 때 상한가를 갈 것 같다는 기조가 보이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그리고 갭을 띄운 이후에 은봉이 이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기준봉이 뜬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한 그 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들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겠죠.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종가 베팅 시간에 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지정가로 매수를 걸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가로 주문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체결이 안 되냐 토르 기법은요 토르 기법은 상승하는 추세 속의 종목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 20분 사이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가 베팅 시간에 보고 있는 가격이 3시 20분에 블라인드가 처지기 전에 가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3시 30분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넣었던 지정가는 3시 20분의 가격인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가격은 3시 30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3시 30분의 가격을 잡기 위해선 시장가 주문을 꼭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정가를 시장가로 바꾸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마찬가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이 10분 동안을 장중 동시효가라고 하는데 장중 동시효가 시간에는 매수와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가격에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 제가 세우는 시나리오 즉 가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고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손실로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가베팅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 종목 정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참다 참다 오늘 드디어 들고 나왔습니다. CJ CGV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릴 때 진짜 저한테 막 돌던질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그랬느냐. 아니 유상증자라는 악재와는 상관없는 매수 타점을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상증자가 너무나 악랄했다는 거죠. 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CJ CGV가 해외에 투자를 했습니다.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여의도에서 이 투자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이 금액 지켜줄게 내가 이 금액 보장해줄게 만약에 사업에 실패해도 이 금액은 내가 가치를 보존해줄게 라는 얘기를 한 덕택에 CJ CGV가 지금 곤욕을 겪었는데 그 5천억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유상증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유상증자 악재가 나오기 전에 시점까지 상승하지 않으면 지켜볼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바닷건에서 더 하락할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정신나간 최인성이가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드리는 이 시점이 바로 성지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성지순례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120일 차트를 보실 텐데 주가가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으로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폭락. 갭을 엄청나게 빼면서.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5,900원 가량까지 하락을 했는데. 와 이 구간 아무도 진입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아무도.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상증자로 인한 악재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유상증자가 발표되기 전에 시점까지 주가가 상승해야 그때부터 악재가 해소가 조금은 되지 않았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르 기법의 자리 언제 포착됐습니까? 이 바닥 박스권에서. 바닥 박스권에서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바닥 박스권에서. 보이시죠? 바닥 박스권에서 포착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못했는데. 저만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 다 노라 그럴 때 저 혼자 예스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지술래의 자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7%가량 상승을 했단 말이지. 27%. 이해가 되시나요? 토르 기법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안 된다 그럴 때 안 사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안 된다 그럴 때가 뭡니까? 우리 주식 매매할 때 뭐라 그럽니까? 공포에 사서 언제 팔아요? 광기에 팔죠. 광기에. 광기에 팔아요. 그러면 CJ, CGV는 어디입니까? 지금 공포의 자리 그 자체 아닙니까? 차트 그 자체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의 자리에서 샀는데. 지금 주가 상승 어때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뭡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제가 말했던 유상증자로 인해서 투자할 수 없는 가격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발 뺐던 세력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발 뺐던 세력들이 왜 들어옵니까? 어?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 기업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다시 한 번 자리를 잡네? 그러면 이 기업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입되는 이 자금을 우리는 어떻게? 이때 매도하면 되겠죠. 그죠? 왜? 자금이 유입된다는 건 분명히 뉴스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해서 뉴스에 자금이 유입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뭔가 시간을 역행하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은 뉴스가 나오는 날 뉴스의 실효성을 판단을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데 이미 실효성을 판단한 순간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횡보하는 구간이겠죠. 그러면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만 주가가 내려와도 어이쿠야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못 올라갈까 봐 여기까지도 못 올라올까 봐 내 평균 단가까지도 못 올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뉴스가 나오는 거 지켜보다가 횡보할 때 매도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간 아직 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에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가 주도했는데 에코프로는 무슨 관련주입니까? 2차전지 관련주 아니에요? CJCGV는 2차전지와는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CJCGV에 대한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망치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망치 각도 조금만 내려가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무슨 제가 망치 많이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왜 내려놨냐면 지금부터 수식관리자를 드릴 텐데 CJCGV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토르 기법의 황금색 빗기둥과 파란색 저항선, 핑크색 지지선, 검은색 지지화 저항선 메가토르 기법의 형광색 지지화 저항선들을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텐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채팅 한번 쳐주시면 오늘 수식관리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앵커님, 이 수식 앵커님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셔야겠죠. 그러면 앵커님이 들어오신다 생각하시고 안내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아직 본 적 없는 저 수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CJCGV, 토르 신호가 발생 후에 고점 대비 27.22%나 상승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신호로 수익 얻어가시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포에 사서 광기의 판다는 토르 종목, 궁금하시지 않나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입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 기분 좋게 빨간색으로 금요일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하나에 추가로 하나 더 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반도체 장비주 주셨는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앞서 다이어트를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킬로 감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6킬로 감량을 했고요. 지금 제 목표는 지금으로부터 10킬로 정도를 더 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6킬로를 2주 만에 빼셨다고 하는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굶었어요. 왜 굶었는지 아세요? 제 종목들이 수행률이 너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서 살이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저 말락갱이 되면 형님, 누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전문가님만 다이어트도 하시고 수익률도 좋으시다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어떡하나요? 오늘 장바구니 종목 좀 알려주세요. 장바구니 종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 미래산업이 왜 1 플러스 1이 되었느냐? 반도체 장비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튬 광속 공급만 확보까지 한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뭐가 주도합니까?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죠. 리튬은 지금 어느 테마입니까? 2차전지 관련 주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형님, 누님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기업 이름 잘 기억하세요. 미래산업입니다. 자, 차 헬스케어가 뭐냐면 이 회사가 바로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입니다. 차바이오텍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차바이오텍, 약간 작전주 냄새가 조금 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자회사인 차 헬스케어에 13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바이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가 될지 바이오 시뮬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로도 엮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엮이면 이 종목은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가 앞으로 우리한테 미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같이 지켜보시되 지금은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 보고 가셔야 될 텐데 레이저셀, 이 종목은 제 기법으로 포착이 돼서 수익을 꽤 많이 드렸는데 레이저셀은 지금 어딜 가나 자꾸 붙죠. 팔방미인입니다. LOT 백퓸, 원익, IPS, JT, KC텍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셀 먼저 보여드릴게요. 레이저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제가 레이저셀은 메가토르와 토르 기법이 아닌 장중 관점으로 노란톡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부터도 30% 정도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데 조금만 짚어보자면 알 수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예요, 바로. 제가 마음은 이쁜데 선은 잘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가격 구간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파했다가 종가는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종모 돌파하기 직전에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워보자면 일부러 이 저항선의 가격 구간까지 갭을 띄워서 은봉을 만들면서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재차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 미래산업에 관련주였었고요. LOT 베큐 이 종목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없다면 장중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지 않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만 원이 안 되는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2만 원 중반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윗고리가 달리고 심지어 거래대금 또한 많이 터져줬는데 이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횡보해라, 눌려라. 세 가지 길이 있었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은 상승할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LOT 베큐은 우리가 진입하려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주되 하락할 때는 거래대금이 폭삭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횡보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 거래대금이 터져지는 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LOT 베큐에서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산업 관련주라는 거 그러면 미래산업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LOT 베큐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레이저셀처럼 상승 중에 저항을 맞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종목은 원익 IPS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격이 2만 1,600원입니다. 2만 1,600원에서 지금 상승하는가 싶었지만 저는 이 구간을 아직까지도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얼마죠? 네. 이 가격 구간이 바로 중요한 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 그런데 이 선을 돌파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2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과 더불어 무엇이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스권이라고 했죠. 박스권.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권에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건데 원익 IPS 관련주로 엮여 있는 만큼 분명히 형아들 손잡고 따라가고 싶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뚜둥 미래산업 600일 장기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00일 장기 차트 상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차트 캔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캔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종목은 확실하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 날이 바로 여기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입해볼 수 있는 고점 돌파 자리를 한번 드렸었고 두 번째 주가가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하는 추세 속에 누군가의 진입을 포착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포착된 이후에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데 오늘 심지어 주가가 윗고리를 길게 달고 내려와줬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검은색 지지선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25% 내려온 가격 구간에 검은색 지지선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매수했었던 자리가 있었고 거래대금이 한 번 더 터졌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횡보할 때는 거래대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 지지선을 밟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며 현재는 두 가지 모멘텀이 공존하고 있지만 차 헬스케어까지 무언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종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한 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미래 컴퍼니입니다. 야, 오늘 뭐 의도치도 않았는데 앞자리 두 자리가 똑같아요. 뭐죠, 앵커님? 미래. 미래, 그렇죠.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의 이름입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한 5년쯤 전에 주식할 때 저 진짜로 뉴스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배달오는 뉴스 신문 그 신문지 보고 거기에서 종목 이름 이쁜 거 보고 매매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신 분들 형님 누눈에 계시잖아요, 솔직히. 안 계실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그런데 그 종목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미래 컴퍼니인데 오늘은 반도체 및 의료용 로봇 관련주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국내 병원에서 이미 국내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 로봇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케파가 찬다면 그 다음에 노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노래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그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진출에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는 차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뉴스보다 앞서 나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는 솔직히 지금 당장 볼 건 없지만 레이저셀, 기가레인, 주성 엔지니어링 음,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업이 참 튼튼하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믿고 사도 되는 종목인데 고점에서만 사지 마세요. 자,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미래 컴퍼니의 관련 핵심 테마는 현재는 의료용 로봇입니다. AI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딥노이드, 뷰노, 루닛, JLK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하려고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항선 구간에 저항선 구간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액션 한 번만 보여주면 딥노이드는 상승 추세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죠. 다음 종목. 뷰노입니다. 뷰노. 뷰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과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었던 종목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심지어 바닥을 딛고 상승, 딛고 상승 한 번 더 딛고 상승했던 그 자리 거기에 지금 위치는 파란색 저항선보다 위에 있으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어떻게 밟고 있죠, 지금. 그렇죠? 밟고 있죠. 밟고 있으면 저항선 또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색깔이 이상하니까 색깔도 바꾸고 제가 진짜 삐까뻔적하게 보여드립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는 언제냐 은봉이 나오겠죠. 은봉이 나왔을 때 은봉이 파란색 저항선을 깰 겁니다. 깼는데 그 다음 날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갭이 떨어져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다음 날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위에서 끝나면 다시 한 번 반등에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선, 손절선을 들여도 그날 그 선을 깼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파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악질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부러. 왜? 뭡니까 이거? 무슨 움직임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 만듭니까? 뻔히 다 아는 가격에서 개미 털기. 개미 털기. 개미 털기. 개털.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뻔하게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개미 털기를 고점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봤을 때 나오는 움직임 아이고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보이세요? 파란 색깔로 은봉으로 이탈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윗고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도 갭을 한 번 더 띄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어요. 차트 다 속일 수 있어요. 송길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앵커님.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다 아셔. 앵커님만 몰라 지금. 뭐예요? 모란톡방 가서 조금 배워봐야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려고 또?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형님 누님들 거래대금이잖아요. 거래량. 그렇죠?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어떤지 같이 한 번 보자는 거예요. 얼레리. 뭐지? 장난하나 지금? 안 붙었네요. 안 붙었는데 갭을 띄웠다고? 어? 어? 요 놈 봐라. 이거 장난치네 지금. 그러면 네가 거래대금 터뜨릴 때 주가가 상승하면 내가 따라타면 전고점 돌파하겠네? 확실하죠?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이렇게 구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뭐? 거래대금 거래량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흔적은 절대 지울 수가 없죠. 그러면 고점에서 이탈했다라고 보시나요? 고점에서? 이탈했을까요? 이탈했는데 갭을 왜 띄우죠? 뭔가 안 맞죠? 언행 불일치란 말이에요. 언행. 행동으로는 거래대금이 안 붙었는데 말로는 올려버린대요. 불일치하단 말이에요. 왜? 갭을 띄울 거면 뭔가 액션이 더 있었어야 돼요. 거래대금이 더 붙어준다든지. 그리고 은봉을 떨어뜨렸을 때 거래대금이 붙었어야 이탈했겠죠. 근데 은봉이 떨어졌을 때 거래대금 안 붙었습니다. 안 붙고 보세요. 안 붙었... 아, 이게 진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형님, 너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 장대 거래대금이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거래대금이 붙지도 않은 은봉? 죄송합니다. 거짓말? 네, 거짓말. 네, 제가 연예인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요. 거짓말인데 이 자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그 다음날 차트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갭을 띄웠잖아요, 갭을. 은봉을 띄우면서. 갭을 어디? 파란색 정황선 위로. 갭을 띄웠는데 거래량이 더 안 붙었어요. 심지어 그 다음날 오늘도 거래량을 띄우지 않고 갭을 띄웠다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은 진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상승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뷰노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은 뷰노를 보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룬잇 보겠습니다. 룬잇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최고가가 20만 1,5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탈하고 나서 저항선을 회복하지 못한 자리에 있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20만 1,500원을 돌파하는 20만 2천원에서 진입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전고 돌파. 전고점 돌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고 돌파. 돌파인데 전고돌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세요. 전고돌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뭐가 나옵니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최소 2, 3%의 단기성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진입할 수 있는 전고점 돌파 자리에서 진입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루니또, 뷰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미래컴퍼니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미래컴퍼니 주가가 바닥을 디디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윗고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미래컴퍼니가 여기에서 상승을 한다면 루닛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뷰노? 물론이겠죠. 뷰노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이미 상승할 기조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냈으니까 그럼 미래컴퍼니는 어떻느냐? 미래컴퍼니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면 미래컴퍼니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봤을 때 뷰노는 이미 준비가 끝나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루닛은 뭐가 필요합니까? 미래컴퍼니가 거래대금을 조금 내리면서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반등하는 자리까지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동반 하락하거나 아니면 동반 횡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컴퍼니나 루닛 둘 중에 한 종목이 상승하면 따라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래컴퍼니가 주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 차트 120일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이 구간을 오늘 약간 돌파했습니다. 약간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제차 5만 1,500원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날 진입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미래컴퍼니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저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선 지금 나온 거래대금보다 더 큰 폭의 거래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가를 지금 차익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렸을 때 나오는 매수 유입은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매수 유입을 만들기 위한 큰 돈을 굴리는 세력은 계산을 할 거예요. 적정 가치가 얼마일 것인가 아니면 이 가격을 돌파시켜도 괜찮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주식을 판단하실 때 뭐 PER이나 아니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적정 주가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 적정 주가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시세가 붙고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은 적정 주가의 가치가 아니라 수급으로 올라가요. 수급으로 올해는 수급의 강세장이죠. 그러면 이 수급으로 상승할 때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이전에 차트가 상승할 가능성과 기조가 보인다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 2차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토르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식을 드릴 겁니다. 조건식을 드릴 건데 이 조건 검색식은 노란톡방에서 마찬가지로 조건 또는 검색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드릴 텐데 이 조건 검색식이 바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종가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을 형님, 누님들이 바로바로 알아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가님의 조건 검색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야 됩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입니다. 조건 검색식 그리고 토르 차트를 통한 수익 그리고 시장 대응까지 받아보셔야겠죠.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인데 뭐 하시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만요. 뭐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옆에서 설명드리고 우리 앵커님 잠깐 불렀는데 저 무슨 재난영화에서 광고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일부러 오늘 보도 컨셉으로 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웃기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유정 앵커님 이런 매력이 있네요. 오늘 뭐 할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저 뭐 할 것 같습니까? 불금 보내지 않으실까요? 교육으로 불금 보내셔야죠. 교육으로요? 네.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을 해드릴까 했었는데 오늘만 오늘만 교육을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형님들 오늘은 대신에 제가 방송 시간 꽉 채워서 정말 알찬 정보 지금까지 방송한 시간 동안 드린 이 정보들 정말 소중한 것들이니까 형님 누리님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갈을 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 잠깐만 설명 듣는 시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귀엽게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족강 검색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 소통하며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입니다. 그렇다면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번 코너는 상한가 로켓 배송의 또 다른 핵심 코너죠. 최인성이 찜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 찜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눈으로 불리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카메라 모듈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찜한 종목 알려주세요. 네. 찜한 종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무갑니다. 나무가인데 우리 앵커님 지금 목석 같으니까 나무가 참 잘 어울립니다. 방금 전에 귀엽긴 했는데 조금만 더 귀엽으면 우리 형님 누님들 가슴을 울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 테마예요. 지금 카메라 모듈 테마가 뭘로 유행입니까? 자율주행 4.5단계 5단계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5레벨 5레벨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해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큰 폭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 그 다음에 VR에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 삼성전자 1차 협력사입니다.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는 제가 여러 종목들을 설명하면서 1차 벤더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루모티브와 자율주행 라이다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종목은 확실하게 카메라 모듈 테마로 볼 수 있으며 AI와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관련주 픽셀플러스 퓨런티어 세코닉스 펨텍 더구전자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보다 더 나무가를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나무가의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 그에 따른 시나리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픽셀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세요. 바닥을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이러면 픽셀플러스는 일단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퓨런티어인데 이 가격 구간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그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2차 상승하기 위한 준비가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뭐냐 39,300원을 돌파하는 39,350원에서도 진입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줄어 있으니까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올리면 우리는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세코닉스인데 세코닉스는 최고점까지 돌파하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선이었던 가격 있죠. 이 지지선이었던 가격을 한 번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기 딱 좋네요. 거래대금 보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거래대금이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움직임에 거래대금도 줄어 있으니까 거래대금 한 두 번 정도만 터져주면 세코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진입해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나무가 보여드릴 텐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디죠? 이 구간을 돌파했고 돌파한 다음에 뭐 했었죠?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선의 역할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보이시죠? 딱 보이죠?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딱 보이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와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핑크색 지지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금상첨화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 그 가격을 이탈하는가 했지만 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다음 중기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중기차트로 120일 중기차트인데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었던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그런데 이 자리를 디딘 이후에 이만큼의 상승으로도 배가 불렀지만 지금 위치 어디입니까? 이탈하면서 토르기법의 자리가 깡 떴다는 거죠. 이 자리가 떴는데 떴으면 뭐하면 됩니까? 종가 배팅하면 되는데 언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가 배팅의 자리와 같은 자리 14,850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는데 분명히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저와 같은 가격에서는 진입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은 넥스틴인데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중국 구형 공장 설비 확장을 했는데 아시죠? 설비 확장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시켜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연내 최대 두 곳에서 머신비전 기술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내 올해 안에 최대 두 곳 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 먼저 빠르게 보고 넘어갈 텐데 관련주들 진짜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건 뭐다? 토르 기법이 나올 때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넥스틴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앵커님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 자료집에 대한 홍보까지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넥스틴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식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리튬 광석 공급망 확보까지 더블 모멘텀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주도적으로 미래의 카메라 모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나무가 미 반도체 회사인 르모티브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중국의 구형 공장 설비 확장에 수혜를 받은 넥스틴 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